음악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104쪽 모양을 생각하며 ㄱ, 쌍기억, ㄱ 쓰기를 하겠습니다. 가을, 까만, 미끄럼틀, 고장, 꿈, 코끼리, 크다 적어 보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칸공책에 1, 2, 3, 4, 방번호의 위치를 정하고 글씨 연습을 하면 글자의 간격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먼저 낱말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은 1분, 3분에 반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 2분, 4분에 길게 세로의 글 글 글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을자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이형을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의 글 적습니다. ㄹ은 3, 4분의 간격에 유의하며 적습니다. 그 다음 까만 쌍기억, 1분, 3분에 반씩 들어가게 길쭉한 기억을 적습니다. 2분, 4분에 길게 세로의 글 글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만점, 미음, 1분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2분, 4분에 짧게 세로의 글 글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짧게 세로의 글 글 글습니다. 니은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 미끄른 틀, 미음은 1분, 3분에 반반 들어갑니다. 2분, 4분에 길게 세로의 글 글 글고 끝자의 쌍기억은 1분에 1분에 1, 2분에 1, 끝을 비스듬히 내려 적습니다. 그 다음 3, 4분에 길게 가로의 글 글 글 글습니다. 그 다음 름자, 리얼은 1분, 2분 쪽으로 약간 끝이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마침이 있을 때는 세로의 글 짧게 글고 미음을 4분에 적습니다. 틀자, 티읗, 중심선 위에서 1, 2분에 반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중심선의 가로 획을 길게 글고 3, 4분에 예를 적습니다. 틀, 고장, 기억은 1번, 2번, 4번 쪽으로 내려오는 기억이 1번, 2번, 4번 쪽으로 비스듬히 내립니다. 그 다음에 5를 3분에 시작점을 찍고 길게 글습니다. 장자, 지읗은 1분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글을 짧게 글고 2형을 4분에 동그랗게 적습니다. 꿈 적어 보겠습니다. 쌍기역, 1번에 하나, 2번에 하나, 비스듬히 비쳐 내립니다. 그 다음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글고 미음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꿈, 코끼리, 키읗, 1번, 2번 쪽으로 가서 비쳐 내립니다. 가운데 빛을 올리고 그 다음에 5를 3번에 시작을 적고 3, 4분에 나누어서 길게 적습니다. 그 다음 쌍기역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면 됩니다. 길쭉한 기역입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세로의 글을 길게 글습니다. 코끼리, 리얼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갑니다. 길게 세로의 글을 글습니다. 코끼리, 크다, 키읗은 1번, 2번, 4번 쪽으로 내려옵니다. 똑바로 글고 그 다음 3번, 4번에서 길게 가로 획을 글습니다. 닷자는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가는 ㄷ입니다. ㄷ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자형이라고 합니다. 자형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갈동, 양년, 2학기 100쪽에서 107쪽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 소개합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입니다. 세모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기울인 세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자는 할머니가 할 때, 머니가는 이렇게 선을 끄으면 세모가 기울인 모양이라고 해서 기울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넘어가 할 때도 으가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도 있습니다. 조마조마 모두 할 때 조자 보세요. 세모를 바르게 세워놓은 것 같죠? 그래서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수수, 깨끼, 글롤 이런 글자들은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딸자, 진짜 이런 것처럼 받침이 있는 이런 글자들은 네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이 글자의 모양 4가지를 알고 글씨를 쓰면 더 멋진 글씨가 됩니다. 가짜는 이렇게 선을 끄었을 때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됩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에서는 맞침이 없고 2분방에, 4분방에 있는 세로핵을 길게 끄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자는 이렇게 선을 끄면 4변의 길이가 같은 마른 모형이 되죠. 이런 글자는 마른 모형 글자라고 하는데 마른 모형 글자는 받침이 오고 중심선을 사이에 두고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가운데 중심선을 길게 끄어주면 되겠습니다. 까만, 깎자는 기울인 세모형이고요. 만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2분, 4분의 세로핵을 짧게 끄어줍니다. 이런 글자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거름틀, 밑자, 기울인 세모형, 끝자는 이렇게 선을 끄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됩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에서는 받침이 없습니다. 기울인 세모형도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고 이 가로핵을 길게 끄고 가로핵을 길게 끄고 밑자도 세로핵을 길게 끄면 됩니다. 름은 네모형 글자인데 이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끄을 때 미염이 이렇게 선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틀자, 마른 모형 글자입니다. 마른 모형 글자는 위에 있는 자음, 아래에 있는 자음이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가운데 선을 길게 끄어줍니다. 이렇게 선을 끄었을 때 이 선 안에 두 자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고장, 고자,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장자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그런데 기역의 모양을 살펴보면 가을할 때 기역과 고자 할 때 기역이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모양을 잘 보고 쓰도록 합니다. 쌍기역, 이 쌍기역은 길쭉하게 생겼죠. 그런데 끝자에 있는 쌍기역은 또 모양이 다릅니다. 끝을 빗음이 내려졌습니다. 꿈자 보겠습니다. 꿈자 받침이 있네요. 이거는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른 모형 글자는 가운데 중심선에 있는 가로획을 길게 쓴다고 했죠. 그 다음 코끼리 할 때 기역과 크다 할 때 기역은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코끼리 할 때 고자 이 부분을 빗입니다. 약간 빗이 올리고 크다 할 때 기역 부분은 바로 적습니다. 끼자 쌍기역, 이 쌍기역과 이 쌍기역은 모양이 다르죠. 끼자의 쌍기역은 좀 길쭉하게 적습니다. 코자는 바른 세모형, 끼자는 기울인 세모형, 리자는 기울인 세모형, 크자는 바른 세모형, 닿자는 기울인 세모형. 자, 리자 적을 때 이 부분 붙여 씁니다. 닿자도 이 부분을 붙여 쓰도록 합니다. 가을을 적을 때 기역 부분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너비, 이 너비를 갖게 해주고요. 그리고 을자 적을 때 리얼, 이 간격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 밑자 적을 때도 이 너비, 이 너비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쌍기역, 이 부분 비슷하게 내리고 럼자에 이 리얼의 끝부분은 꼬리를 약간 올려 적습니다. 틀자 적을 때 이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붙지 않도록 합니다. 코자 적을 때 이 부분 약간 비슴이 비쳐 내리고 꿈자 적을 때 쌍기역, 이 부분 비슷하게 내립니다. 그 다음 코자 적을 때 이 부분은 약간 삐치는 획입니다. 삐쳐 적습니다. 그리고 쌍기역, 반반, 1번에 반, 3번에 반, 반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크자 적을 때 이것은 똑바로 획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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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